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김봉 스텔라예요. 오늘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학교에서 자신감이랑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와서 극복하려고. 앞에 나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무서워. 무서워요.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잘 한번 해봐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해줄까요? 하나, 둘, 셋, 한번 화이팅할 거예요. 놀라지 말아요, 우리. 하나, 둘, 셋, 화이팅! 오늘 어떤 노래 불러줄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해요. 하느님을 사랑해요, 네. 엄마한테 한마디 할까요? 사랑해요.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하려면 크게 해야 돼요.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우리 친구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본선도 알아보고 싶었어요? 네. 노래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공원에서 조금 쉴 수가 있었는데 되니까 좋아요. 엄마랑 자주 싸워요? 엄마랑 자주 싸워요? 뭐 때문에 왜 이렇게 자주 싸워요? 한 번 말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누가? 제가요. 엄마 한 번 말할 때 말을 잘 안 들어서 죄송해요. 이들아 잘 들을 거예요?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어때요? 노래하고 나니까 좀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보미 스텔라 너무 잘했어요 박수 주세요